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잘 아실텐데요 민감한 체질이라면 눈가, 입가, 와이종까지 민감한 경우가 많아요 약간의 환경 변화에도 몸이 변하는 걸 그대로 느끼는 편이라 여성청결제 페미닌티슈 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 정말 많이 사용해봤어요 이번에 이너생각 페미닌 제품들을 사용해보니까 정말 순하고 사용감이 좋아서 휩드워시도 소개해드릴게요 좀 더 자극 없이 세정하고 싶을 때 사용해보니까 거품도 폭신폭신하고 좋아서 많이 민감하고 와이종 건강이 걱정되고 소치도 걱정될 때 추천하는 이너생각 밸런식 페미닌 휩드워시예요 이너생각 휩드워시는 유산균 발효 추출물과 피부 정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와이좀이 약산성 상태로 유지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성청결제예요 휩드워시는 포밍워시보다 훨씬 밀도 있는 쫀쫀한 거품으로 자극 없이 세정할 수 있어요 제품은 소리가 안 날 때까지 흔들어서 펌핑해 사용합니다 와이종 케어에 최적화된 성분 레시피로 여러 고민을 위한 케어에 사용하면 좋아요 여성청결제를 사용하지 않고 바디워시로 세정하면 pH 밸런스가 무너지고 이 pH 밸런스가 무너지면 균이 침입하고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습하고 찝찝한 느낌이 들면 냄새와 여러 불편함도 생기고 건조함이 계속되어도 따갑고 가려운 고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쫀쫀하고 밀도 있는 거품으로 매일 사용해도 자극 없이 세정할 수 있고 pH 밸런스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너생각 휩드워시로 케어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